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. 오늘은 소년 장사 힘이 센 순서대로 줄을 세워라 합니다. 비슷한 것만 했잖아. 비슷한 것만 했었는데. 오늘은 성인들이 아니고 소년들 중에 힘이 센 순서거든요. 소년은 좀 달라요? 다르겠죠. 성인하고 좀 다른가요? 힘이 세다는 게? 성인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죠. 지난번에도 저희들 봤다시피 무조건 덩치가 큰 사람들이 힘이 셌고. 아무래도. 어린이들은 안 그렇습니다. 우리 이만기 씨는 소년 때 어릴 때에도 힘이 좀 셌습니까? 체격은 상당히 작았는데 어릴 때 동네에서 힘은 세다고는 이야기는 들었어요. 저희가 이만기 씨 어린이 사진 입수했습니다. 볼까요? 말랐네. 말랐다. 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? 그냥, 그냥. 그냥, 그냥.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종아리가 굉장히 알찬해요. 진짜 눈에 맵네. 겉모습 보고 모르는 거예요. 아이들의 힘은 말이죠. 저 아이가 자라서 천하장사가 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우리 CIC 최유진이 형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우리 저 유진 씨가 걸그룹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하다. 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. 아니에요? 네. 저 멤버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세요. 진짜요? 팔씨름을 제가 1등 해요. 유진이가. 어떻게 이렇게. 얼굴도 조그맣고 팔다리도 야리야리하게 예쁘네요. 벚꽃 같다 벚꽃. 진짜. 예예. 자 그리고 우리 저 패기 하나로 가요계를 접수하러 온 레인지의 장대현 씨 함께합니다. 우리 둘만의 feel 달궈진 조명과 party. Let me burn it up 아님 turn it up. 두기 막가도 빼고 fit. 네 네. 그리고 저 장대현 씨 어떻게 좀 힘 좀 씁니까? 저는 확실히 힘이 약한 편입니다. 솔직하잖아. 솔직하게 얘기하네요.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힘센 친구들을 많이 피해 다녀봤기 때문에. 그래서 힘센 친구들 제대로 한번 맞춰보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. 제 힘세구나. 신뢰가 가 신뢰가 가. 쟤는 피해 가야 되겠다. 자 과연 오늘 저 추리단 분들이 순서대로 줄을 잘 세우실 수 있을지. 만약에 오늘 추리단에서 정답을 맞히면 역시 오늘도 한돈 선물 세트를 개개인별로 드립니다. 정보 다져요? 그럼요 그럼요.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도전자분들에게 선물이 갑니다. 우리 소년장사들이.